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낮 동안에 피곤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죄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동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저녁에 운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바루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루의 손에 받들어뜨렸고 또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루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또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루 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이 종된 이불이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루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메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루에 들어가니 바루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루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루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자 오늘도 여기 누가 특동할 분 계세요? 여보세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에 그러죠? 한 물을 팔아 자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야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직장을 여기 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저쪽으로 가고 또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꾸준하게 무엇을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렇죠?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길을 몰라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얼마까지는 살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 한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건 알고 있지? 그렇죠?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하는 국회를 볼 때 정말 이거는 국회는 없어져야 되겠다. 저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10년, 20년, 50년 후에 될 나라의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저 앞을 바라보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세계는 전부 다 한치 지금 서로 서로 앞다퉈가지고 서로 앞을 미래를 서로 자기들 좋은 대로 이끌어가지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모여서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과거를 물고 늘어지고 과거를 붙잡고 과거를 가지고 논쟁하고 아무것도 할 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이것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가지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좀 박정희 같은 이런 분들이 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그때는 막 1년에 뭐 이렇게 6, 7%씩 막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했거든요. 경제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지금은 계속해서 서로 발목 잡게 하고 옛날 그 옛날 일제시대 때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따지면 오늘 우리는 비전의 사람들, 비전어리가 돼야 돼요. 앞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바라는 거,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걸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믿고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저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다. 믿고 나가면 믿음이 반드시 실상으로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해치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계속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뭔가 앞에 하나님께도 좋은 일을 있게 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한 역사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에 가지는 합동에서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이렇지만 나중은 하나님께도 좋은 날이 있게 해 주신다. 그렇잖아요. 요셉은 밝은 날도 있었지만 어두운 날도 있는 거예요. 하루에 삶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해가 딱 새벽 기도에 강할 때면 해가 중천에 웅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 있으면 또 저녁에 해가 질 때가 있고 또 캄캄할 때가 있고 캄캄한 걸 또 지나고 나면 또 아침에 밝아오는 햇살이 돋게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밝은 면도 있다가 또 어두운 면도 있다가 또 밝은 면이 일어나고 또 어두운 면도 있다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디바리 집에서 이렇게 가정총무로 일을 하고 이렇게 좋은 시절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감옥 속에도 요셉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그걸 꼭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장관 두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이 거기에 어쩌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술에 대해서 그걸 책임지고 이렇게 옛날 독재자들은 전부 다 자기 생명이 위태로웠어요. 언제 독약을 타가지고 이렇게 죽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임금들은 수저가 뭘로 했어요? 은수저. 혹시 독약을 이렇게 풀지 않았나 해가지고 은수저로 다 이렇게 했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을 술 맡은 관원, 또 떡 굽는 관원장으로 이 관원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정말 신임할 만한 이런 사람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고 떡 굽는 관원장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지난 밤에 꿈을 꾼 거예요. 이제 낑낑거리고 꿈을 이제 어렵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들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나쁜 소식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이거 전해야 되겠어요? 이 좋은 소식 전하는 거야 뭐 쉽게 전할 수 있어요. 기쁘게 전할 수 있어요. 설교할 때도 좋은 설교하는 거 이렇게 잘 된다는 설교, 성공적인 설교. 그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잘 된다, 성공한다 이렇게 설교하면 쉬워 이거는요. 사람들도 이런 소리 듣기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선지자는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망한다는 거 망한다고 전해라. 계속 망한다고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 듣겠어요? 예레미야 말 듣겠어요? 안 망한다는 거 괜찮다는 말 듣겠어요? 괜찮다는 말 듣지.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얻어 터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말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니까 그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술 맡은 가는 장은 이제 3일 후에 복직되고 그리고 다시 왕 앞으로 불려가게 되고 이제 앞으로 좋은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그 말을 전하는 건 쉬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떡 굽는 가는 장은 3일 후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이걸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할 때 이 떡 굽는 가는 장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담대하게 전했어요. 40장 18,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런데 그 해석은 이로하니 새강 유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하더니 이렇게 떡 굽는 가는 장은 3일 후에 새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설교 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 성공한다는 거, 출세한다는 이런 설교는 하기 좋은데 이런 말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리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평안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 이렇게 전하자는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지옥 간다는 그 말이 어떤 그 목사님인데 자기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될 때 지옥 간다는 그 말이 집에 가 누웠는데 계속 지옥이 막 계속 끊이 앵앵거리면서 지옥 지옥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대요. 꼭 이렇게 전해야 돼요.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안 좋은 소식. 자 지옥 간다는 그 말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가게 된다고 하는 거. 오늘 이 요셉이 떡굽농 가난장이 3일 후에 당신은 목이 달아나게 될 것이고 새들의 밥이 된다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게시록 22장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내 안 좋은 말을 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설교를 교회 가면 50%밖에 안 받아들입니다.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집에서 자기 마누라는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내가 50%반만 내가 마누라를 50%만 믿으니까 내가 50%만 내가 골라서 먹고 나머지는 안 먹을 겁니다. 이거 똑같다는 거죠? 아무거나 주는 대로 잘 먹어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에이 깨작깨작 하면서 이런 거는 안 먹고 이런 것만 먹고 그러면 그게 되겠죠. 그거예요. 주는 대로 그냥 다 그냥 쓰러 먹어야죠. 자녀들 교육할 때도 애들을 좋은 말만 계속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릴 때는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고 어머니들은 아주 이렇게 그야말로 자녀들을 잘 따돗거리면서 이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혼나면 엄마가 다 위로해 주고 우리 집은 그랬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고 엄마는 천사였어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달래고 위로해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자녀도 그렇게 꼭 해야 돼요. 대달로니카 전서 2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순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순하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유순하게 이렇게 그들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하듯 검련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유순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처럼 경계하게 되고 엄하게도 하고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균등하게 이것이 잘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애를 갖다가 처방 때려만 놓으면 이 다음에 그 아들은 아들 굿을 못하고 딸은 딸 굿을 못해요. 요즘 집에서 바깥에도 못 나오는 자녀들이 400만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전부 다 이렇게 처방 때려놔 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옛날에 그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다 황구했거든 내 자녀들만이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옛날에 다 시달렸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만 그러지 말아야지 옛날 아버지들이 잘 하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들이 전부 다 애들 다 버려놨어. 애들 갖다 전부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장가가 가지고도 엄마 그러면서 전화해 가지고 섹시가 뭐라고 그랬나 괜히 사나이 굿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게시록에 보면 아시아 일곱 교회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칭찬받는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칭찬도 해요. 그런데 칭망하는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어요. 다 칭찬하는 거 아니었어요. 칭찬도 하는 교회가 있고 칭망도 하는 교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을 너무 이렇게 접아떨어 가지고 애들이 스스로 이렇게 세상을 헤쳐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도 안 되고 너무 또 이렇게 때려잡아 가지고 애가 길을 못 쓰게 이렇게 만들어도 안 되고 칭망도 있고 그리고 칭찬도 있고 서로 겸비해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바로 바울이 이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유모처럼 유순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엄격한 것처럼 엄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그 얘기예요. 오늘 요셉이 그 자기가 꿈 해몽하는데도 그저 이렇게 좋은 소식 술 맡은 가는 장에는 3일 후에 당신은 복직 태워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가는 장은 목이 잘려 가지고 새들의 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쁜 소식도 전하고 좋은 소식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어둠의 날이 있거든요. 이거는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서 총문으로 타고 정말 그 전체를 다 자기가 책임지고 이렇게 참 잘 있었어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끌려와 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자기한테 억울하게 한 사람들 거기 집중할 수 있어요. 이를 갈면서 내가 이것들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이런 그 안에서 요즘 요즘 감방에 간 사람들 정가 2범 3범 4범 별 5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교도소가 가지고 교도가 된 게 아니고 더 나쁜 놈 돼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자기가 새롭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 오늘 40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한테 아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자기가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이제 당신은 복직하니까 이제 그 왕의 비서실장이니까 가가지고 자기를 좀 이렇게 좀 잘 얘기해가지고 이 집에서 좀 풀려나게끔 이 감방에서 좀 풀려나게끔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은근히 기대를 했나 봐 이거예요. 이게 하루가도 소식도 없고 며칠 지나도 소식이 없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나나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이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내가 우연히 이렇게 재수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요셉이 기다리는 거예요. 41장 12절을 씁니다. 40장 21절 23절까지 바루의 술 맡은 가는 장은 전직을 해복하며 그가 잔을 바루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가는 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으면 안 되는데 이 인간이 잊어버렸어요. 어디 외국에 나가보면요. 한국 사람 누구누구 나 여기 왔다 간다. 그러면서 낙서를 크게 해놓은 거 많아요. 한국 사람들 어디 가든지 자기 자기 그걸 써놨어요. 누구누구 여기 왔다 간다. 한글 써놨으니까 한국 사람이지 누구예요 그게. 아니 그 지 이름 적어놓으면 누가 그걸 알아. 외국에 가서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잊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자기를 그 바로 앞에 가면 좀 힘 있을 때 자기를 좀 거기서 건져달라고 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감방에서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는데 그 사람이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잊어버렸느냐 41장 12절 읽겠습니다. 그곳에 신의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자 이제 드디어 이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낑낑거리고 꿈을 해몽을 해야 되는데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옛날 생각을 한 거예요. 2년 전에 2년 전에 자기가 그 또 꿈넌 가는 장하고 같이 있게 될 때 자기는 복직된다고 했고 이 또 꿈넌 가는 장은 이렇게 그 지위를 잃게 되고 이제 새들의 밥이 된다고 하는 그걸 딱 생각해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막 수염 깎고 옷을 다시 막 이렇게 헤이피고 해가지고 바로 앞에 딱 서게 됐어요. 드디어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었어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2년 동안 깜빵살이를 요셉에게 억울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했을까 10편 105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19절까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세사들에 메였으니 곧 요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단련을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려고 2년을 감빵 안에서 그렇게 썩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작고에 채워서 그 안에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을 하나님은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앞으로 뭐 할 사람이에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총리가 될 사람이잖아요. 총리가 될 사람인데 정치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 왕궁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수들이 여기에 다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 있게 되면 그 왕궁에 돌아가는 걸 다 알 수 있고 거기에서 모든 정치 문제를 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잊어버리게 만들고 2년 동안 감방 안에서 더 썩게 만들었어요. 썩은 게 아니고 사실은 시편에 보니까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있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장 한번 구절을 읽겠습니다. 술 맡은 가는 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자 다 이제 자기가 그때 감방에 가서 거기에서 있던 일을 얘기하면서 요셉을 기억하고 이제 그 바로한테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옛날에 영국에서는 영국이 국교로 돼있어 기독교 가요. 그런데 총교도들이 이제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막 잡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로 국교로 했는데도 복음은 개인적으로 못 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한 청년이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막 심정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왜 이렇게 이 감옥 안에 있게 하셨을까 그때부터 여기도 뭔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하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감옥을 더 썩는데도 착고에 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갇혀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할 만하잖아요. 자기가 바로 앞에 이제 불려가가지고 바로 앞에 떡 이제 있게 될 때 사실은 제가 그 보디바레 집에 있었는데 보디바레한테 내가 억울함을 억울하게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그리고 또 보디바레 아내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나를 감옥에 갖다가 쳐넣었다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술 맡은 가는 장이 내가 이렇게 그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했는데도 인연이 있어도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원망스러운 것들 일체 안하는 거예요. 그렇 것처럼 이 영국의 청년도 청교도였는데 전도하다 잡혀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쓰느냐 하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고 핍박도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천당 간다고 하는 걸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감옥 안에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 전도도 하다가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고 내가 언젠가 이제 또 다시 풀려나게 될 것이고 이런 고난도 받고 이제 고난 받고 나가면 또 전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내가 이제 부름받아 가게 될 터인데 이것을 이제 책으로 쭉 쓰는 거예요. 자기가 책을 다 쓰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좀 본연의 철로 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좀 이번 년의 철로 역정인데 이 천국 가는 성도가 천국 가는 그 과정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감방을 나갈 때 세계적인 작가가 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비전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감방 안에 있어도 언제든지 믿음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난번 우리 붕의 첫날 같이 외웠잖아요. 자 한번 외우는 거 시작해봐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에는 다 소망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비전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는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 내가 좋았던데 내 옛날에 좋았는데 뭔 소용이 있어? 해봐야 돼요. 비전을 자꾸 말을 해요. 앞으로 될 일을 자꾸 말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믿음으로 자꾸 소망 중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존 번연도 감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런 비전을 잃지 않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을 잃지 않았어요. 그 감방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풀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요셉은 자기가 꿈을 늘 꿔왔잖아요. 그 꿈을 바라보고 계속 여기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개꿈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연극과 똑같은 이렇게 열한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그 다음에 또 별들 또 태완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하는 이 놀라운 꿈을 자기가 꾸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이걸 감옥 안에서도 계속 그 비전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요셉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요셉이 그런 원망 불평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41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바루가 바루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옷에서 내놓은 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루에게 들어가니 요셉이 바루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루에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내가 꿈을 해목하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통해서 바루에게 편안하게 이렇게 꿈 해목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35절 읽겠습니다. 이제 바루께서는 명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급 땅을 다지르게 하시고 바루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간대를 두어 그 일곱의 풍년에 애급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셔서 비전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한 나라가 앞으로 이 나라가 견고하게 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앞으로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5개년 계획을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7년 동안 풍년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풍년이 있게 되면 앞으로 6년이 또 7년 동안 있게 될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비전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국회가 그래서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우리나라는 수출해 먹고 살아가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반도체 그 다음에 또 밧데리 전기차 그 다음에 또 A1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세계적인 어떤 경쟁에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그런 비전 그런 꿈 이걸 계속 얘기해야 돼요. 요셉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앞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전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거기서 당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게 되면 앞으로 나라가 잘 되겠다. 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감동받은 게 아니고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바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많을 거 아니에요. 비전을 얘기해줘야지. 옛날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조정해서 싸우고 그러면 그 뭔 수확이 있겠어요. 비전의 사람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우리도 요셉처럼 요셉이 이렇게 앞으로 비전을 바루한테 딱 얘기하니까 바루가 거기서 금방 이런 사람 세워놓게 되면 나라가 앞으로 잘 되겠다. 또 총리해. 총리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오장노님이 서울시장만 할 게 아니고 대권을 잡아야 된다고 청와대는 청와대가 어디 간지 없지만 청와대가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애들한테도 자꾸 꿈을 심어줘야 돼요. 꿈을 우리나라는 머리 좋은 애들이 전부 의사되려고 해요. 의사되면 돈 많이 벌는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의사되려고 하는 거예요. 공대를 많이 가가지고 나라 발전을 위하고 경제 발전을 위하고 이래야 나라의 미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머리 좋은 애들이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빌 게이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많이 나오게 이렇게 공대가 나오게 공대를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이 되는데 전부 다 의사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밥벌이 밥통 크게 늘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애들은 약간 비리비리 하는 애들은 그런 데 가고 머리 좋은 애들은 공대나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요셉이 자기 억울함 풀어달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바로 앞에 자기 국무총리잖아요. 자기 억울한 거 이렇게 집중했더라면 그 억울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왕에게 이렇지 않게 그런 거예요. 나라의 경제를 비전 그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억울한 일 많이 겪었어요. 그걸 다 극복하는 거 어떻게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요셉도 자기 억울한 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자기가 억울한 걸 그걸 갚아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억울한 거는 내가 원수가 풀려고 하고 내가 원망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억울한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미래를 꿈꿔야 돼요. 미래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믿음 믿음 꿈을 가지고 나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계속 저 앞에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41장 38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은 스카우트 되는 거예요. 바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감동에 억울한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바라보가 바라보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거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들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 어떻게 다 내가 모든 게 다 만족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다 모든 게 다 만족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계속 잘 되는 그 일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고 되는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는 길. 우리는 가난한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으로 주었다. 그러므로 나가면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다. 이 요수와 갈렙처럼 그렇게 꿈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왔는데 다 못 들어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모두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저 앞에 것을 내가 오늘 내 믿음으로 그걸 다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요셉과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전으로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 위험한 일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비전을 계속 내다보고 하나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억울한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는 비전을 계속 말을 하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는 꿈을 향하여 나아갔던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다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고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아버지 확신있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과 간 사탄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흔들어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굳세게 해주시고 말씀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앞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들의 아버지 는 우리를 여러가지로 미혹할 때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들었으시게 됨을 믿습니다 잘 훈련받고 단련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정말 비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아버지는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아버지 세계의 으뜸가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도 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금과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의 나파를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위의 걸 생각하고 위의 걸 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어려운 성도들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낫게 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계속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한우들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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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난 자라면 자라면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